슬래시 사진 등호 sbs 플러스 당신에게 유리한 밤. 야간개장 방송화면 캡처 야간개장에서 환희가 연예인 농구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당신에게 유리한 밤. 야간개장에서는 연예인 농구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환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연예인 농구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환희는 농구장으로 향했다. 그날 환희는 선발 선수가 아닌 후보 선수로 대기했고 결국 출전하지 못했다. 모니터링하고 있던 출연진은 부상이 있거나 농구를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 환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안해서 웃겼을 것 같다. 사실 정말 출전하고 싶었는데 컴백도 얼마 안 남았고 콘서트 때문에 회사에서 반대했었다. 다칠 염려가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피해를 줄까 출전하지 않고 응원만 했다고 밝혔다. 농구 경기를 마친 환희는 패선수장으로 향했다. 이를 본 서장훈은 온종을 참관만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안하고 계속 보고만 있다며 웃음을 유발했다.